잘 지켜보시오. 잘 지켜보시오. 군병들이 예수님을 대제스장의 집들로 데려가서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했습니다. 이게 왕이 입던 옷이야. 일어날 일을 예언해 보시지. 우리를 구원한다고? 존귀한 양반, 우리를 구원하시겠나?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. 이 여자 생사람짜네. 함께 있는 걸 봤다니까요. 당신의 종이로서이다. 왕이 된 기분이 어떠시오? 너도 그 패거리지? 난 죄가 아닙니다. 그 패거리지? 1, 2, 3, 5, 6. 분명히 이 자도 그와 함께 있었어. 틀림없어. 이 자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. 저리 비키라고. 이 사람아, 나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.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의 말씀,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더라. 저리 비키라고. 이 자들을 splet한 강에 더 사과 Golden State의 이 자들은 이 자를 못 limit하지 않았어.